어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67명이 발생했습니다. 대전에서는 DCC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권중순 시의회 의장 등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43명이 추가됐습니다. 충남 천안에서는 종교 관련 공동체 마을에서 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24명으로 늘었고 홍성과 아산 등 지역 곳곳에서 확산세가 계속돼 충남에서만 모두 102명이 추가됐습니다. 세종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초중학교 3곳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돼 2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